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본격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지금 윤정부의 주특기 윤정부가 지금 절개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국민을 상대로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결책이 별로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심을 내려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을 그냥 범법자로 모으는 행정명령을 그렇게 발효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하신 바와 같이 의협이 이제 어제 그런 대규모 집회를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신문사들이 여러분들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파문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4년 전에 절반 수준이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잔잔히 보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국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파국 국면이란 것은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이러면 쓰러질 지경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의 이름들 현장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공이라든지 인턴 공급이 거의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실장 되신 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의사협회를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일하는 걸 보게 되면 천상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뤄온 검찰스럽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물론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련 관계자들은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의료계획 이름으로 포장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사람들이 꼬집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의대 정원 백지하던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세브란스 의대가 여러분들 무기휴진에 들어가게 되는 27을 기하를 해가지고 힘을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대 정원 백지하를 이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2천명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절중안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늘 강조하다시피 숫자를 확 줄이고 그 다음에 협회를 만들어서 2026년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다 철회하고 이렇게 몇 가지 조치만 취하게 되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어려운데 보시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임원 변경 명령, 법인 해산 명령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양반이 박민수 차관을 대신해가 있는 지금 악역을 담당했는데 보건의료정책실장이네요. 이렇게들 다 상황을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해결할 의도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들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공의들이 돌아오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이런 나이들이 있는데 교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개원의의 의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개원의의 행정처분 이번에 지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허정지 등 형사고발을 하겠다. 의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 행정명령 같은 것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분 같은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법인 해산명령을 내리겠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임원 변경 명령을 내리겠다. 휴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름 나온 게 이 정도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까지 내린 건 또 이겁니다. 2월달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연가사용금지명령. 다른 의료기관 취직금지명령. 3월달에 업무개시명령. 진로유지명령. 5월달에 의과대학 학생들 휴직수리금지명령. 의과대학 학생 동명휴악금지명령. 6월달에 집단행동민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부분 권력의 핵에 있는 겁니다. MJ세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 한계를 알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이렇게 내린다 해가지고 전공의들이 꿈쩍하겠습니까? 젊은 날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은 그래도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굴복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한 겁니다. 그냥 꼰대들 정신 나간 꼰대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신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아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내리는데 이제 개원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하겠다는 거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소위 전 실장님이 이렇게 의사협회도 그냥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단에 민심의 동향을 한번 읽어보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정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칼같이 여러분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언론은 전혀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위 지금 의정 갈등에서는 완전히 뭐 어제 정부 쪽에 썼기 때문에 어느 이런 농객 하나 의사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발언은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종류의 정부 종치와 관련된 보도 하단에 시민들이 남긴 것이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민심이 여러분들의 진짜 민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의사정언이 왜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저 전문직에 대한 질투심으로 홍의병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게 되면 내용의 비논리성, 불법성, 반자유주의 폭력적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 또 의사들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의사들 중에서는 성행했거나 이런 데 좀 벌이가 괜찮은 분도 있으실 거고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평균치를 내니까 숫자가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러나 숫자가 높은 거하고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신평원이 갖고 있는 의사 수입을 가지고 이러면 또 공개를 해가지고 가진 놈들이 더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진짜 막 갈 때까지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다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항자를 가운데 두고 난투극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힘으로 하면 이런 낭패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제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로는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전공의들 안 돌아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대생들 오래 안 돌아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전공의 전임이 인턴 다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수습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도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저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여태 증명됐는데 계속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봅니다. 아마도 할 줄 아는 게 저런 식의 협박밖에 없는가 봅니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윤 정부를 보게 되면 의사분들하고 갈등은 생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달이 이러면 지났는데 해결책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만 이름 외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임은 변경하고 대통령도 탄핵에서 변경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못하면 당신이 당신 자리에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민심이 나온다는 게 빨리 조기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났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방만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작 환자를 볼모로 한 것은 의사가 아니고 정부로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타협을 해야 되지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가 여전히 많죠.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연세대 의대 교수들 고려대 의대 교수들 아산병원의 의대 교수들이 휴진이라는 초강경책을 선택할 정도가 되면 뭔가 문제가 큰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휴진아 하겠습니까? 의사협회를 해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의사협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면 대화 채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갈치는 일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소위 의사협회도 여러분들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전 보건복지부 실장 이야기를 갖고 지금 대한민국 농객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정직하게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이 기사에 대한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무식한 대통령이 무슨 소리에 홀렸는지 실현 불가능한 의대 정원을 주장하고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의과대학 정원 어젠다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여러분들 내세운 겁니다. 이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죠. 문제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가라 이야기죠. 당신 아니라도 대통령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 아니라도 대통령 할 사람들 많으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 시키고 그 밑에 부하들 대부분이 물어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준 의사들 집안에 한두 명씩이 다 있을 텐데 아무도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하거늘 무슨 도덕을 피하려다가 그냥 윤석열이한테 덜이받으신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한 집 건너서 다 의사들이 있을 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문제 해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다면 고집인 거죠. 죄가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나 지식에 대한 무호성, 무결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정원 2천 명을 매년 늘리는 것이 거짓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들이 왁왁 하신 분들이 좀 많지만 벌써 30% 넘어서지 않습니까? 저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거짓은 오랫동안 숨길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시간이 가면 금세 덜통이 나게 있는 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보시게 되면 현 정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야당과 대통령실, 의로정책, 국민연금, 최상병문제 등등 곳곳에서 불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자의 설득 없이는 추진하기가 힘들고 설득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불통정부였는데 윤 정부는 그보다 두 배는 더 심합니다. 오죽하면 보수지지층이나 보수언론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국정 운영하기가 힘들 겁니다. 남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해야 되는 거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하고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선거 끝나고 두 달도 여러분들 최 안 지났는데 이 소란스러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죽딱딱해서 이 분들이 여러분들 하단에 이렇게 길게 썼겠습니까? 의대의 정원, 합리적인 검토와 이해의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불숙 던져놓고 지난 반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볼 때마다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틀렸습니까? 저는 100%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들이 안 이야기합니다. 지난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의 관계자들이 반대도 못하고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의법 처리되는 것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도 어리석게 또 그것을 지켜보내니까 대한민국 관료들의 수준에 한숨만 나옵니다. 자고로 애민 정신으로 한 사람의 고통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통치자의 마인드여야 됩니다. 정부는 절박한 환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휘청이는 의로 사업자의 생계 위협과 꿈많은 의대생들의 앞날을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농객들 가운데 제대로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사적인 이익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